음악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전성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대략적인 계열을 말씀드리고 약간의 본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이나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가보죠. 자 4장 국가지정문화재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보물 및 국보의 지정이네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물위로 국보위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걸 어떻게 지정하는지의 문제죠. 첫 번째 23조 1항에 보시면 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자 이렇게 보물을 지정할 수 있다. 보물은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우리가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지정도 마찬가지죠. 보물은 심의를 거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무형문화재 빼고 유형문화재 중 유형문화재 중에서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지정 가능하다 이 말이죠. 보물 지정과 관련되는 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보물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심이 봐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초식이 유심이에요. 유심. 자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2항은 1항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이렇게 돼 있죠. 보물 중에서 이 말이죠. 보물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 자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을 심의를 거쳐 국보로 이건 그냥 국보 다시 한번 심의를 또 거쳐야 되죠.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필요한 것은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2항 안 보세요. 밑에 기준 및 절차에서 011조라고 나와 있죠. 청장은 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관계위원 등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조사를 요청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서는 3고처를 해라. 그래서 3명 이상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 이 정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또 제가 지금 3자를 자꾸 외우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항에도 보시면 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의 30일 이상 됐죠. 그 다음에 5항은 예고가 끝나고 예고기간은 30일 이상이에요. 6개월 안에 여부결정 6개월 내 결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시도시사라가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가지정 문화재 청장은 중요 문화재로 가지정 할 때는 자 나눠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그래서 가지정 할 때 구분하는 것 국보보물은 알겠다. 그죠. 그럼 뭐 있어요. 사적지 우리 사적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나가다 보면 이게 국도 같은데 아니면 시골길 다니다 보면 사적지 몇 호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적 자 그 다음에 명승 천연기념물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명 천연기념물에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중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 사명대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명대사는 천연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것을 구원해서 지정한다. 가지정 할 때 자 이렇게 암기를 해두세요. 그 다음 2항은 뭐 있어요. 중요 무형문화재 왜 그런가요. 이쪽으로 한번 땡겨보십시다. 유형문화재 중에서 우리가 아까 보물과 국보를 지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무형문화재를 보는 거예요. 자 역시 무형문화재도 자 무형문화재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지정할 때는 보유자를 인정해야 된다. 됐죠. 이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요 무형문화재는 역시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지정해야 돼요. 보유자 지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보유자 지정 자 이런 것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3항은 별로 없고요. 4항에 보시면 보유자가 교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유자가 대가 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능의 전수나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렇게 명예보유자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중요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보유자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는 아니지만 명예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필요한 사항은 이제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좀 자세한 게 나왔습니다. 1호에 보시면 1항 1호에 보시면 중요무용문화재의 보유자는 원형대로 채득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아시겠죠. 원형대로 채득보존하고 예를 들면 어떤 민속춤이 있습니다. 광대춤 같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광대춤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원형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단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명예보유자 어려운 사람. 자 이렇게 정리를 아까 했던 게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조사를 하게 한다. 우리가 아까 조사 3명 똑같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우리가 아까 구별해봤죠. 사명대사 천연중요. 요거 했습니다. 그죠. 그거에 관련된 얘기죠. 문화재청장 역시 심의를 거쳐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중요 민속문화재 자 민속문화재 중에 설정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행용 별표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나와있죠. 그죠. 자 보물 보시면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크게 한번 봅시다. 아주 세분적으로 물어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조물 이 건조물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집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건축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조건축물 서쪽공축물 분묘 어 자 요것도 한 가지만 체크를 해드리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자 건조물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집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사람들이 쓰기에는 건축물이라 이렇게 써놨다. 이 말이죠. 건축물에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하나가 분묘가 있어요. 분묘는 묘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적 서적 문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본 전적 위에 보시면 사본 판본 활자본 이렇게 돼 있죠. 전적은 뭐냐 전적이라는 것은 꼭 서적은 책을 말하잖아. 그죠. 책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인쇄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적 서적 문서는 인쇄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회화 그림이나 조각품 그 다음에 기타공요품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고고자료 자 고고자료 고고는 아주 오래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사시대때부터 를 포함하는데 자 이 고고자료에 보시면 고분이 있어요. 고분은 고자가 들어가 있죠. 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에 속하냐면 고고자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나오는 분묘하고 비교해 보셔야겠죠. 분묘는요 건조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고자 고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호에 보시면 무구가 있죠. 무구 무구는 무술할 때 문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자는 가출구자 무술의 용품 무술용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 국보 보세요. 자 보물에 해당하는 것 쯤 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완 보세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올해 그죠. 제작연대 올해 이런 것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호는 제작기술 관련해서 됐죠. 그런 것도 있고 중요 무용문화재 자 중요 무용문화재는 무형이죠. 그죠. 형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기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로 보시면 액션이죠. 그죠. 이렇게 제가 연상을 한 거예요. 액션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뭐 만드는 것도 액션이죠. 그죠. 다 이렇게 액션과 관련되는 게 중요 무용문화재 그 다음에 사적 사적은 유적지 같은 어떤 터를 말합니다. 이때 적자가 터라는 의미거든요.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2번 보시면 해당 문화재 유형별 분류기준에서 유적지가 어떤 것이 유적지인지가 쭉 나와있죠. 그죠. 자 여기는 다른 거는 다 됐고요. 바번에 보시면 인물 유적도 있다는 것 사건 유적지도 있다는 것 예를 들면 낙화함 같은 것이 삼천국녀가 빠졌다 빠졌던 장소다 사적지로 지정한다면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음 이제 명승 이 명승은 관광지를 말하겠죠. 관광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명승에 또 뭐가 있냐면 군락지도 있네요. 2호에 보시면 동식물의 서식지로서의 군락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을 보시면 천연기념물은 생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지질광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암석층이 아주 특이하게 돼 있어요. 암석층이 특이하게 돼 있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60공룡 화석이 최초로 나왔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곳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천연기념물을 보시면 화산도 있고 그죠. 아주 특이한 자연지형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 천연보유구역 자연환경까지가 있네요. 그죠. 그렇게 봐 두시고 그 다음 중요 민속문화재 이 민속문화재는 생활과 관련돼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유형문화재하고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무형문화재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제가 액션이라고 했죠. 반면에 민속문화재는 문화 자체를 말합니다. 어떤 풍습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히 어떤 것이 거기에 속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있으니까 대강 개념과 유형분류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게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자 잘 보세요. 문화재청장은 자 위 앞에서 본 조문에 따라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호구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됐고요. 이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한 것이 없고요. 밑에 것들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013조 한번 보시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했는데 확대 축소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14조에 보시면 자 문화재청장은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도지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은 30일 이렇게 돼 있죠. 됐죠. 그 다음에 2항에도 보시면 3명 이상의 의견들 우리 아까 조사도 3명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30일 이상 예고 됐죠. 이런 것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식의 연기 여기를 한번 받으시고 기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서 국보 보물 및 중요 민속 문화재 우리가 앞에 국보 보물 빼고 사명대사 천연 중요해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구조를 기본을 세워두시고 거기서 다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보 보물 및 중요 민속 문화재 보호구역은 해당 문화재 최대 돌출점에서 튀어나온 곳에서 수직선으로 밑으로 수직선 내리는 거예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10m부터 최대 100m까지 제가 다른 것은 외우라고 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보 보물 중요 민속 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 민속 문화재 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 10m 돌출 부분에서부터 10m부터 최대 100m까지 됐죠. 이것은 10에서 최대 100m 아시겠죠. 그래서 보물 속으로 100m 달리기를 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물 속으로 100m 달리기를 했다. 심을 같이 붙여서 외우시려면 열심히 달렸다. 이렇게 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적이죠. 사적은 특별한 게 없고요. 명성도 숫자가 나온 게 없죠.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보세요. 나번 보시면 식물은 잎목을 중심으로 잎목은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 그 자리에 있는 그 식물의 줄기 나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예요? 반경 5m에서 100m 식물은 반경 5m에서 100m입니다. 그죠? 자 위에 거는 직선으로 수직선으로 내려서 10에서 100m 였습니다. 보물 속으로 열심히 100m 달리기를 했다. 그런데 식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물은 5에서 100m예요. 같은 100m는 됐으니까 앞에 거 5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물 중에서 어떤 걸 연상하냐면 5일 연상하세요. 5일 이렇게 연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 있는 것들 한번 봐 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정 또는 인정의 고심이 통지 1항 보시면 문화재청장이 이렇게 규정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를 지정하거나 중요 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 보유자를 지정하면 인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알려야 된다. 그렇죠? 뭔가 지정이 있으면 당연히 알리고 외부에도 알리고 당사자에게도 알리고 아시겠죠? 자 2항 1항의 경우 문화재 소유자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서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토기 토기가 발견됐어요. 뭐 이렇게 해서 토기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이 땅에 원래 소유자는 갑인데 이 사람이 지금 횡방물명이 실종이 됐어요. 근데 이 땅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이걸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라도 알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지문에 만약에 소유자나 보유자가 적절한 분명하지 않을 때 소유자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틀리게 되겠죠. 7번 지정서 및 인정서의 교부 국보 보물 중요 민속 문화재를 지정하면 지정서를 내어주어야 한다. 소유자에게 소유자에게 자 여기에 보시면 점유자는 없죠. 그죠?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 키워드는 국보 보물 중요 민속 문화재예요. 아시겠죠? 국보 보물 중요 민속 문화재 일대는 지정서를 주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외울까요? 국보 보물 중요 민속 문화재를 열심히 달려서 100m 달리겠더니 1등한 사람한테 지정서를 줬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인정서는 뭐예요? 2항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정서하고 인정서를 바꾸는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러면 2항 보시면 중요 무형 주경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게 되면 이건 중견 무형 문화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인정서를 준다. 그 다음에 8번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지정하거나 인정하면 그 지정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죠? 받자마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관보에 대해서 고시한 날로부터 그럼 여기 누가 있어요? 소유자 배우자 점유자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소유자 보유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점유자 등에게는 고시한 날로부터 아니죠. 다 점유자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9번째 지정 및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지정했다가 풀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해제하려고 할 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중요무용문화재 보유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체장애자 예를 들면 도자기를 잘 믿은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이 팔을 다쳤어요. 팔이 뭐 예를 들면 좀 죄송한 얘지만 끊어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 당사자가 벌금 이상 요새는 이제 음주운전을 해도 만취 수준이면 벌금형 나오잖아요. 그죠?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벌금형 나오니까 그렇게 돼도 안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징역형 금고형 이런게 아니고 벌금형이라는 점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이민가거나 외국국적 취득도 마찬가지네요. 됐죠? 3항 중요무용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자 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개인 사망 보유자 명예 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그죠? 보유자 중 개인이 모두 사망했어요. 그죠? 이때는 지정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 한 사람만 사망할 때 모두 사망할 때 비교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항 자 보험을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거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됐죠? 근데 지정이 해제되면 반드시 같이 해제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항 특별한 거 없고요. 6항 보시면 해제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지정서를 청장에게 반납합니다. 반납도 30일이에요. 서류 제출이 며칠이었어요. 30일이었죠. 그러니까 제출하는 건 다 30일이다. 이렇게 연상하셔도 되겠습니다. 7항도 마찬가지죠. 30일입니다. 비교할 게 뭐 있냐면 중요무용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인정 관련해서 대통령 영으로 정한 사유에 1호에 보시면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금고이상의 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이제 짜실하기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9번에 보시면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에서 2항에 보시면 인정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2호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와 관련해서는 벌금형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정과 인정 그리고 그에 대한 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가지정을 보겠습니다. 임시라는 말이에요. 자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좀 생소한 개념이겠습니다만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때 채무자가 빼돌릴 수 있잖아요. 그때 해두는 보전 처분이 뭐냐면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법학시간도 아닌데 왜 하냐면 이렇게 가짜는 한자로는 임시 가짜 거짓 가짜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건 임시라는 말이에요. 임시 급할 때 근데 항상 이 가짜는 긴급할 때 하는 겁니다. 주로 그럼 여기는 뭐예요? 긴급한 필요니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으면 가지정할 수 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게 뭐이냐면 가지정도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가지정은 심의를 거칠 수 없는 긴박한 사유죠. 심의 없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통제한 날로부터 됐고요. 그 다음 3항 보시면 1항에 따른 가지정은 가지정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지정이 없으면 가지정 해제도 마찬가지죠. 가지정은 심의 없이 하는 것이고 가지정 해제는 뭐예요? 6개월 내 지정이 없을 때 6개월 내 지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는 것 아시겠죠? 그 다음에 4항 보시면 가지정 통지와 가지정 소교부에 관해서는 관보 고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정 관련되는 것은 아직 지정이라는 정상적인 절차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관보 고시는 없다는 점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 보호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러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 첫 번째 소유자 관리 형식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서 대리에서 관리 보호할사를 선임할 수 있다. 자 문화재 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대리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단체에 의한 관리 문화재 청장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 곤란할 때 그 사람이 잘 못 관리하게 되면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한다. 뭘 깨부시는 사람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자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소유자가 대리하는 것이 관리 단체가 아니죠. 그죠. 아시겠죠?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재 청장이 소유자가 관리하는 게 잘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자체 또는 각종 법인 단체에다가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관리 단체에 의한 관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항 보시면 관리 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그럼 법인이나 단체는 아니죠. 그냥 지자체 왜냐하면 지자체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우리가 관리 단체에 의한 관리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 지자체는 문화재 청장과 협의해서 자 이쪽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육항은 보세요. 쭉 넘어가시고 관리 단체가 국가 지정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 단체보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네요. 그죠? 관리 단체는 다른 거는 물어볼 일이 없어요. 관리 단체의 개념 어떻게 관리 단체가 나오냐 문화재 청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을 자비 부담이죠. 자비 부담 됐죠? 그 다음 허가사항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중요무용문화재 제외라고 돼 있죠. 다음 각고에 원화에 해당을 하려는 자는 자 문화재 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뒤에 가면 허가사항 신고사항 보고사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 변경 때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어떤 때 허가를 받아야 되냐 현상 변경 아시겠죠? 자 현상 변경에는 표본 박제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지정 문화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제외고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국가 지정 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위라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탁본 알죠? 예를 들어 보통 비석 같은 걸 탁본하는데 비석 겉면에 먹을 쫙 입혀가지고 저기 뭐야 뭐라 그러죠? 종이 얇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화선지 같은 걸로 쫙 붙여서 떼는 것 탁본이라고 하죠. 그 다음 4호에 보시면 천연기임물과 관련된 것들을 포핵 채취 이렇게 반출 이런 것들이죠. 이때는 허가사항이에요. 당연히 허가 있어야 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죠? 2항 통과하시고 자 3항 보시면 허가한 사항 중 문화부 체육부 관광부 영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일 때는 위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허가 절차를 한번 보세요.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두째 줄에 허가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거쳐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란의 위임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연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이렇게 돼 있죠. 고기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허가 신청서 서식이 나와있고 현상변경행위 현상변경행위는 뭐냐 이걸 한번 봐둘게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의 수리정비복구 보존처리 철거 됐죠. 그 다음 포획채취 표본박제 매장소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 변경이죠. 일단 다 변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변경하거나 가죽하거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고 다음 이제 허가기준 보겠습니다. 다음에 맞을 때 허가신청을 받으면 허가신청 대상행위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을 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시행계획에 맞고 세 가지예요. 허가기준은 이것은 이것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사항의 취소 허가 취소되는 사유 문제 있으면 취소하겠죠. 첫 번째 위반 두 번째 부정한 방법 세 번째 이행이 불가능 이럴 때 됐죠. 그 다음에 6번 천연기전물 동물의 치료 천연기전물인 동물이 조난을 당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지정한다. 됐죠. 거기 보시면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관련기관 보호단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사항 보시면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허가 없이 먼저 치료 선치료할 수 있죠. 긴급하니까 그 다음 사항 국가지자체는 예외적으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 5항 보시면 지정취소사유죠. 지정취소사유 여기도 뭔가 다 문제가 있을 때죠. 됐습니다. 그 다음 6항에 보시면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는 청장에게 보고 시도지사니까 청장에게 보고사항이겠죠.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7번 수출 등의 금지 수출, 반출, 불가 당연하죠. 국보, 보물, 천연기연물, 민속문화재는 수출, 반출, 불가 주요무용문화재는 주요무용문화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국적을 바꾸죠. 반출이라는 개념보다 사람이니까 국적을 바꾸죠. 그럼 지정해제와 관련된 거죠. 앞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다만 교류목적으로 반출하되 2년 내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괜찮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에서도 둘째 주 끝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경우에 2년 보험이 돼서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고에 원하나 해당할 때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표본 박제 표본 박제 그 다음에 증식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것들은 신고사항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소유 보유 관리자 관리단체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 청장에게 신고한다. 보고사항이 아니죠. 보고사항은 시도이사 우리가 앞에서 맞습니다. 선임, 해임, 변경 각종 변경이죠. 됐죠? 신고사항이라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주교 무용문화재의 보호 육성 국가는 전통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보호 육성한다. 됐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됐죠? 보유자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부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항 관련해서 자한금 지급할 수 있고 특별지원금 지급할 수 있다. 일단 특별지원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명예 보유자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전수교육 실시 예외 사유가 있죠. 이게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국외대학에서 1년 이상 연수하게 된 경우 됐죠? 그 다음 전수장학생은요. 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점 하나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행정명령을 보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관리, 수리, 긴급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항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비용은 잘 보시면 문화재청장하고 지자체장은 쭉 해서 두째 줄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 보이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 국가부담으로 아시겠죠? 그때만 국가부담이에요. 대표적으로 국가부담이 잘 없죠. 그죠? 이렇게 국가부담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망 보시면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대집행은요. 어떤 행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단 국가가 대신해요. 국가가 대신해서 강제집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행정대집행.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비용을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기록의 작성 보전 기록 작성 보전 됐고요. 그 다음에 정기조사 이런 것들 정기조사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1항 정기조사 해라 되어있고요. 4항에 한 번 보세요. 조사라는 공모는 쭉 협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보시면 해뜨기 전 어두울 때 해진 뒤 어두울 때죠. 소유자 모유자 관리자 관리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때만 무조건 동의를 얻게 한다. 정기조사를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는 증표를 여기에 완장이 있으면 완장을 착오해라. 뭐 이런 거겠죠. 자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문만 읽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푹 쉬실 때 푹 쉬세요. 푹 쉬시고 눈도 좀 이렇게 한번 감고 잠깐 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